빠삐용의 배달 시티 1기 7월 4일 새벽 피자 배달을 가다가 시티가 퍼졌다 알고 봤더니 캐브레터 고정하던 볼트와 너트가 사이좋게 진동에 풀려서 달아나버렸다 하는 수 없이 수상한 아재를 야심한 밤에 호출한다 게러지까지 태워달라고 쫄른다 게러지에 가서 도망간 볼트와 너트 그리고 연장을 챙겨왔다 하도 퍼지다보니 노상에서 오토바이 꽂히는건 이제 적응이 되었다 오토바이 긴급출동 서비스나 한번 해볼까 생각해본다 오랜만에 퍼진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까 다 떼치 않고 집아가고 싶어 밥 먹니께요? 밥 불어먹고 살거니? 아휴... 이래 살아야되나 택심 아직 지불안했습니다 아휴... 몰라 롯데이 독튀 발라요 지붕 안걸리면 울면서 집에 가면 뜯어라 뜯어라 저 트렁크에 쉴자 소주랑 먹고 집에서 자야지 끝